자 계속해서 음을 보시면 연 그러나 연 역 또한 유봉 성격 봉 성격을 만났는데 부리자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통 성격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격이 됐는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야 왜 그런가 여 가령 임생 5월 자 임수일주가 오래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무겁죠 뿌리가 그런데 운투기관 기토가 투출됐어요 자 오병기정 이렇게 했을 때 기토가 투출됐죠 그럼 뭐죠 임수입장에서 기는 관이 되죠 그래서 관이 투출됐죠 그런데 이 본명 본명의 유갑 갑이 있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갑이 있으면 갑기압 토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관을 끌어가버려요 관을 합을 해서 가져가버려요 그러면 뭐요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본명 유갑 본명의 유갑 갑이 있는 그러한 지류 그러한 유형이 그렇다 시야라 그래서 본명이 갑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냐면 갑이 각기합토로 관을 합거해 가버리죠 그럼 뭐예요 기뻐하지가 않죠 그렇죠 성격은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격은 청간에 뭐 이렇게 투출된다니 그래가지고 성격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사주 원국이 다른 것이 있어서 합을 합을 해가지고 뭐예요 무력화 시켜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뭐 이거를 우리가 공식처럼 해볼 필요는 없겠죠 그냥 풀면서 이해하면 되겠죠 또 임생오월 같은 이야기 했죠 임생오월 운봉기토 기토를 만났어요 운에서 좋죠 관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관성이 투청 투출되어서 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국투각 원국에서 감목이 투출되어가지고 각기합토로 관을 가져가버리면 그런 즉 관성 관성 기토가 피 당한다 뭐다 회극 돌아와서 극을 받는다 뭘로부터 감목으로부터 그렇죠 목극도 극을 받는 적 그래서 위무용 쓸모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약 만약에 원국의 정 원국의 정갑이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정갑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값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병투 이게 정화와 간목이 나란히 투투다 그러면 만약에 위에서 이 정화가 없으면 뭐예요 간목만 있으면 갓기합토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간목이 갓기합토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뭐예요 간목이 기토를 합을 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뗄감으로 나무를 불을 지펴서 구워주는 경우가 되죠 그렇죠 자 나무 불 토니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뭐예요 간목이 기토를 빼가는 게 아니라 뭐다 장작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제 제성이 뭐죠 화죠 자 제가 제성이 화죠 제성이 봉식생 자 뭐죠 이거는 식신이죠 그래서 식생제 제생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 봉식생위용 그래서 이 제성을 만나서 식신을 쓰는 쓰임을 얻게 된다 그런 즉 기토합갑 기토가 간목과 합을 하는 것은 반 오히려 상 상관이 희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신이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이거 이거 해당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기토에게 있어서 똑같이 관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관이 있어요 기토가 관인데 만약에 간목만 있으면 자 간목은 뭐죠 임목임수 입장에서는 상관이에요 상관이 관을 어떻게 해요 합거에 가버리죠 갑기합토로 이 관을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 정화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바로 갑기합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목생화 화생토로 오히려 관을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해주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좋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만 보면은 이 간목이 상관이 정관을 합을 해서 뭣에다 이게 원래 여기 쓰는 여기 감이 뭐예요 희신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보다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의 구조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또 유 봉 변격 변격을 만났는데 불기자 변격을 만났는데 즉 변격이 변화해서 변격이 되었는데 꺼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야 왜 그런가 뭐 좋게 됐겠죠 자 가령 정활주가 진월생이에요 그런데 투임용관 임수가 투출되어서 관이 되었어요 그렇죠 관이 되었고 그런데 복무 무토를 만났어요 뭐요 상관이 관을 토국수로 뭐예요 깨버리죠 깨버리잖아요 이렇게 극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복무 이 명류가 그런데 명 중에 뭐가 있어요 간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목이 무토 보고 야야 너 임수 깨러 가기 전에 너 나한테 먼저 두드려 맞아 그래가지고 먹국토로 무토를 눌러버리죠 뭐요 원국에 간목이 있어서 무토가 작용력을 할 수가 없어요 상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국에 간목이 있으면 오히려 변격이 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끄려지 않는 거죠 무토가 있기 때문에 아니 간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무이 명류갑 무토를 만났지만 명류갑 명에 간목이 있어서 오히려 먹국토로 이 상관을 때려잡으니까 상관이 관을 끼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꺼려할 바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두번째 임생해월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걸록이죠 자 감수가 흘러게 태어났는데 이때 기토가 투출됐어요 뭐죠 관입니다 관이 투출됐어요 투기 용관 기토가 투출되어서 용관 관을 쓰는데 운 봉 묘음이 운에서 묘나 미가 들어왔어요 그 뭐예요 해묘음이 뭐예요 목국이 되죠 목국은 뭐예요 목국토로 관을 깨요 이건 뭐죠 상관이 되니까 그렇죠 수생목 목국토 이렇게 깨버리죠 그런데 운 봉 묘음이 묘음이를 만났는데 이 명에 뭐가 있어요 경신이 있어요 경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해묘음이가 목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목이 들어와도 목국토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금이잖아요 금금목을 먼저 그걸 당해버리죠 목이 그래서 목이 힘을 못 쓰죠 그러면은 이 관을 깰 수 있다 없다 못 깬다 그렇죠 사주에 이 경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이 목을 제지시키니까 목이 토로 관을 깨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게 있어서 사주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꺼려할 바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면 정생진월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고 임갑병투 임수와 감목이 나란히 투출됐어요 자 임수는 뭐죠 관이죠 갑목은 뭐죠 인성이죠 갑목병투 나란히 두들겨 무투는 뭐예요 토국수로 상관이죠 깨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갑목이 차단시켜 버리죠 아야야 임수 치러 가지 말고 먼저 나한테 두들겨 맞아 이렇게 갑목이 막아주고 있죠 가운데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무투를 그래서 임갑병투 임수와 감목이 나란히 투출되어서 유인호관 자 갑목이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이 관을 지켜주고 있죠 호관 관을 지켜주고 있고 불에 두려워하잖아요 뭐를 상관지우 상관 무토의 운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인수가 인극식으로 상관을 쳐버리니까 그렇죠 상관지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보다 갑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갑목이 무토의 극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됐고요 임생해월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관투 기토가 관이 투출됐죠 그리고 지지에는 신유가 있어요 신유 신유지인 인성이 있죠 금생수로 그런 즉 운봉인모 인묘가 와도 어떻게 돼요 금금옥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게 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목이 안 되기 때문에 기토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진다 그래서 운봉인묘 인묘를 만나도 유 신유가 회충 오히려 돌아서 충을 해버리는 거죠 금금옥으로 그래서 불능 회국 변격 그래서 해묘미로 뭐다 목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경신 즉 경신은 경신은 뭐다 신유다 다른 말로 하면 청간의 경신은 지지의 신유와 같다 그 말이죠 경신 즉 신유야라 운봉미 미토를 만나더라도 즉 회국 번호 해와 미토가 만나도 뭐다 해묘미 목국이 되더라도 굉장히 약하다 그 말 약하다 약하다 왜 신유가 있고 신유가 있고 그 다음에 묘가 없기 때문에 왕지도 없을 뿐더러 신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금옥으로 극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본회국 본허 자 회국 그 삼합의 그 해묘미 목국이 굉장히 본디 허 허약해지는다 그 말이죠 견 보아라 상변 상변격 위에서 이야기했던 병격에 대해서 보시오 참조하시오 그 말이죠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성격변격 자 성격이 되거나 비형격이 되거나 이것은 관계가 심대하다 심리죠 어쩔 때는 격이 아니었다가 격이 되거나 또는 격이 변격되면은 그 격에 있어서 그 크게 변하게 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향이 크다 그 말이죠 치운 자 운을 취할 때는 그 말이죠 운을 취할 때는 운에서 들어오면 기상지 그것을 세상지 자세하게 살펴라 살펴라 세밀하고 자세하게 살펴라 그 말이죠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것을 살펴라 그렇죠 우리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로 보는게 아니고 이것만 보는게 아니라 운에서 대운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때로는 합도 되고 때로는 변격도 되고 때로는 성격도 시키고 여러가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운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라 얘기죠 봉운 배합 운을 만나서 요 운을 만나서 사주팔자와 배합을 시켜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요 뭐뭐와 같다 뭐뭐와죠 뭐뭐와 더불어 국중원유상동 자 처음부터 열 글자래 사주를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원유상동 원래 원국에 있던 원국에 있는 것과 상동 서로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짜리 대운이어서라도 10년짜리 운을 사주에다가 대보면 그거를 그대로 사주 원국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운이 운이니까 흘려보낸다라는게 아니라 그래서 기관계 그 관계가 그 관계가 기 어찌 기자죠 어찌 불거제 어찌 크지 않겠는가 클 것 자니까 죄는 어조사죠 어찌 크지 않겠는가 뭐예요 결국은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간단해요 10년짜리 대운이 오면 어떡해요 그냥 사주 원국처럼 취급하고 그냥 여기다 열 개를 만들어 놓고 해석해 보면 되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격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희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성격돼서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성격돼서 나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형격돼서 나쁜 게 아니라 비형격돼서도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라 그렇게 위해서는 뭐다 상세 그것을 셈이라고 자세하게 살펴보아라 이런 논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